안녕하세요 상상대니 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죠? 세번째 상상 미션 맞습니다 지금 나온 이유는 세번째 상상 미션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번째 상상 미션은 뭐냐면요 얼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중간에 보면 작업빵 그 다음에 수업빵 청소빵 하면서 그 부분이 살짝 커졌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있어요 작업? 수업? 수업? 그 장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세번째 상상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라고 하면 어려우시겠죠? 그래서 힌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힌트는요 투명도입니다 처음에 보였다가 사라지죠?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투명도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번째 힌트는 크기입니다 크기가 작은 상태였다가 커지죠 합치면 크기가 작은 상태였다가 커지면서 사라집니다 조절해야 될 것은요 투명도 첫번째 투명도와 두번째 스케일을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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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항상 하셔야 될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꼭 해주세요 그렇죠? 꾹! 꾹! 감사합니다 fectnic이 contains 점가 많아요 한번 후에 두 사람을 유튜브께 드립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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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inherent 빡ưng도life 도 보기